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룡입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에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EDSCG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확장과 억제 전략 이것을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 디터론스 스트레티지가 뭡니까? 억제 전략이죠. 억제 전략을 익스탠디드 확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억제 전략을 확장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엔드 컨설테이션 그룹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미국이 미국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18년 1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핵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는 문재인 정부의 헛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즉 지금 북한은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를 볼 때 핵투발수단, 이동수단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관역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신나간 짓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멈췄었어요. 멈췄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도발로 간주해서 전략 핵무기 등 확장 억제, 즉 디터런스 스트레티지를 익스텐디드, 확장하는 전력을 동원해서 맞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9월달부터 재가동됩니다. 이 EDSCG에서는 핵 추진 항모 강습단,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EDSCG는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멈췄다가 4년 8개월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보수정부가 들어서고서야 이것이 부활하는 것은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윤석열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권이 들어와야 국가 안보가 챙겨진다 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됩니다. 한미는 9월 중에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도 잠정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 직후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EDSCG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탑재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즉 ICBM 등의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의 응징을 보증하는 안보장치가 필요한데 EDSCG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 중에 하나로 핵무기를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EDSCG의 조기 재가동까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북한에서 미국으로 ICBM을 쏜다면 그것을 요격하는 정도를 여기서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전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미 장관은 EDSCG 개최 후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연습 TTX라 그러죠? TTX도 연내에 더 강화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TTX는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세 단계로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핵 위협 상황, 이것이 발동했다. 또는 핵 사용이 임박해졌다. 이럴 때는 현지에 타격해버려야 되죠? 세 번째는 실제로 이게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핵이 발사되버렸다. 핵 사용.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을 모두 발언해서 북한의 공세에 맞서서 억지태세의 강화 방안과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구조적인 경쟁자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 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EDSCG의 9월 개최에 합의한 것은 남북 및 미 북한의 화해 기류로 다시 느슨해졌던 북핵 대응 군사 공조의 곱비를 바짝 조이는 진호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만약의 경우 북한과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억제수단은 확실히 마련해 놓고 대화를 해야 되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사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억제수단은 확장시켜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전술핵을 개발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내는 등 핵 무력 고도호에 몰두하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EDSCG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처음 열렸습니다. 그 당시가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게 열렸을 때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와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까지 일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북한의 핵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자산 싹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억제의 확장, 확장 억제라고 합니다.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여야 하는 외교 국방차관급 협의체가 가동되었던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의 상황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한국 방어 공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이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도발 등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레드라인에 바짝 근접하게 되죠. 레드라인 즉 금지선에 바짝 근접을 해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 무력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무력화할 수준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간 EDSCG 재가동 합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는 EDSCG 재가동을 통해 핵을 실은 ICBM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단거리 핵미사일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동시에 위협하면 미국의 확장 억제 공략을 깰 수 있다고 보는 김정은의 핵 도박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그들한테 인식시키는 겁니다. 김정은아 정은아 봐라 어떤 경우가 돼도 네가 핵을 쓰면 너는 그냥 간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거죠. 북한보다 수백배 수천배의 핵무기 등 막강한 전력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에 핵으로는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다른 군 관계자는 향후 EDSCG에서는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이 한국에서 적기에 발휘되는 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강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대 핵전력, 3대 핵전력이 뭐죠? ICBM, 전략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과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핵실험, 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미가 미리 머리를 맞대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저위력 핵무기 등을 확장 억제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1, 2차 EDSCG에서 논의됐던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 반응 등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저는 무조건 이런 것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해야 돼요.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에 맞춰서 우리도 보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될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이런 억제 전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은포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키는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 한미군 지휘부가 전략무기의 시험 또는 훈련 현장을 참관하거나 3대 핵 전력의 관련 기지와 시술을 방문해서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한미는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 즉 TTX를 EDSCC 개최 이후 예전보다 훨씬 강화해가지고 연내 열기로 하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확장 억제수단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한미 간 군사적 대응책을 점검하는 토의식 연례 훈련입니다. 2016년 2월 확장 억제수단 TTX 때는 한국 군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티맨 3, 미국 ICBM이죠. 미니티맨 3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B-52 폭격기 내부를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김정은이 보라고 하는 일종의 이벤트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EDSCC는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확장 억제수단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장관은 이달 하순에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을 국가 총력적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통합 확대 시행하는 한편으로 내년부터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죠. 조금이라도 틀이 타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이렇게 준비를 잘 갖춰놓아야 하고 특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훈련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핵추짐 잠수함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핵무기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안되가지고 좀 뒤에 한다고 치면 지금의 이런 수단은 굉장히 굉장히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